태풍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뭐 으 으 아 으 으 으 아 으 으 조우 아까 안 들어간거 같은데 빨간 기차는 들어가도 되는데 나무, 나무, 수영채로 아, 나무! 양팔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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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팔 만세 양팔 만세 양팔 만세 양팔 만세 양팔 잘하네 ыл 손님 대륙 대학교 도빠 건마 시기 대행하면 되겠는데? 대행하면 되겠는데? 대풍! 대풍! 대행하세요 curre Due 뱃게임 뱃게임 동작 기체들 여기는 또 천안팀이 접수했어 오늘 천안팀이 접수했네 자 준비 다 되겠습니다. 준비 안되신 분 아니 헬멧 필수라고 했는데 헬멧 착용 안하시면 실격시킬 수 밖에 없어서 부담을 알려드립니다 자 10초 후에 출발한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카운트 하면 되겠습니까? 준비 안되신 분? 없죠? 자 출발합니다 5,4,3,2,1 출발 500년 분도에 딱 submit 시작 고통을 좀만 더 가보세요 자 출발은 30초 남았습니다 그 뒤에 연속하시는 부분을 기체를 죽여달라는 여러분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연속 안된답니다 지금 다 예민합니다 자 10초 내에 출발할게요 준비 안되신 분 있습니까 네 출발하겠습니다 5 4 3 아니 아니 다시 카운트 할게요 불성 출발 안됩니다 자 출발할게요 5 4 3 2 1 출발 1등이네 1등 1등 했어 5 4 3 2 1 출발 와 좋아요 글라이더 올라갔고 됐습니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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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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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태 우와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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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정 1등 1등 했어 잘해네 역시 잘했다 잘했다 대체 경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대체 경기를 마치고 감히... 아! 고생하세요! 아! 저기 우리... 우리 최순양의 평택팀 기차 세우고 달리기 결승전 1등 평택에다 다 해체먹어라! 기양은 안하시고 맨날 이겨! 대체 경기만 하세요! 아! 3연석 1등이야! 3연석 1등! 아! 3연석 1등 하시더만! 물 noch 1등 있는 귀여운 domain입니다 자 이제... 우리 최순양님이 대회 때마다 1등 하십니다 이걸 기차 들으러 달리기 일단 1등을 했고요